오늘의 클로징은요.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 이승윤님이 제게 직접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구호단체인 희망브릿지 희망대사 자격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트리키에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도 나눠드리고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가져간 장난감과 옷도 선물하고 축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힘든 상황이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밝게 웃으며 극복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상처가 빨리 아물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승윤님 바쁜 일정 속에서 참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오셨네요. 그리고 이승윤님은 한사코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트리키의 구호선금으로 천만 원을 기탁하셨더라고요. 진짜 멋지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